안녕하세요! 아침에 춥고 준비될기 이제 첫째은 최대한 내일은 걸쭉입니다 곧두 염색 에너지 마 물 버벼 맛있다 아카시아 꽃이래요 냄새 뭐야? 아카시아 냄새? 아 이거 아카시아 냄새구나 이걸 보면 시작이었나? 엄청 빠른 길인 것 같아 아 뒤로 가면? 다 온 것 같아 다 온 것 같아 아 저기야 사진 찍는 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는데요 다 안 왔어요 힘들어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남산타워 또 저 롯데타워 아니야? 날씨가 우와 안녕 안녕 포토스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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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사진을 찍어줬어요 여기서도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카시아 혼자 말하면서 감고 있었어 ㅋㅋㅋㅋ 바람이 들어와서 우와 여기 예쁘다 우와 여기 에어컨이야 진짜 시원하다 더워져도 시원하게 느껴지나? 문제의 주체 구간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어로 다 하는 거잖아 되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맛있겠다 진짜? 진짜 맛있다 여기 등가진 너무 비싸 응 여기 편하게 먹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 316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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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6Km 316Km 진짜 하늘이 대박 큰 바다 어? 어 뭐야? 이제 김밥을 다 먹고 내려가요 쓰레기 축지법으로 내려가 볼게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약간 생가치 히로 느낌 길이죠? 네 생가치 히로 감상 뭐지? 무슨 칼국수 집인가? 완전 거기 가는 길이 생가치 히로니 아! 아까 봤어 손칼국수인 줄 거기 딸이시네 마구라 이거 뭐야 어깨를 내려 어깨를 끌어내리고 키가 안 돼 뜯어떠야지 다리를 아냐 안 뜯어놨 아 야 안 돼 그거를 한 20초 오 못 봤다 오 오 오 따릉이 타고 이동해 랭기스도 다짓 오 또 오 오 오 오 약간 딸기 초코가 아니고 딸기 초코가 아니고 마이 커피 커피 참아야 커피란 거 어이구 이제 안통짜리 보이나 점점 맛있어 일찍 일찍 다리나 잘 안ook안 이 завис 남편이 일찍 되어있다 제가 여러분 나 마시멜로 이런 마시지 마시멜로 그냥 스몰 쿠키 토킹 들어있으니까 다 먹고 좋아해? 낙오 아 이런거 말고 좀 응 다양한 북들을 집어주세요 액션캠 약간 초라한 액션캠이랄까? 도로가 되게 좋아 봐봐 여기 자전거 우선 도로 적혀있어 아 진짜 예쁘다 종료 오늘 약간 서울 여행하는 것 같아 광장시장에 왔어요 떡볶이 먹으라 여기서 먹을게요 저거 다 먹어요 광장시장에 밥을 먹은 광장시장에 떡볶이 광장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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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로 눈 안으로 쌀 아 Data 비교육 그냥 서울 투어 등산했다가 서울 투어 간다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한 날이에요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